비행기는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멈춰설 수가 없고 또 추락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행기에 총이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다 적발돼도 이 발견하지 못한 보안요원만 처벌받을 뿐 정작 그 물건을 가지고 탄 승객들은 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위해물품을 기내에 반입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된 승객 중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내년 중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을 바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면도칼과 액체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포함되는데 각각 제재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지난 5월 상공에서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은 경찰과 군인, 소방관 등에 우선 판매됩니다. 다만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해당 좌석이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후에는 일반 승객도 구매가 가능합니다. SBS 피즈 김정연입니다.